내 여자 귀가 아잉 근데 진짜 편하다 뭐 이렇게 할까요? 게스트분들이랑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거 아니야? 나중에 나오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너한테 말했었나? 나 펜치 써준 거 인준 언니가 숨편지 펜치가 됐는데 눈물이 나고 있어요 새벽이었어 울면서 보고 나가지고 언니 봤어 이거uen 이랬었어요 그때 너무귀여웠었거든요 저희가 호텔에있었는데 열심히 시 примерно 들리는거에요 Feed the horn 코치 이쾰 committed 한 pen 나중에 이게 정확합니다 5분 동안 이렇게 인솔을 풀어갖고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깜짝이야 윤지언니가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텝분들한테서 편지를 새해를 맞아서 복도에서 울고 있는 스텝분들님이 면밀어 면밀어 오늘의 인순들도 해진 분 하나가 마음을 정말 잘 쓰고 싶습니다 닿았다는 것에서 나는 너무 큰 감동과 뿌듯함을 느꼈지